대한민국 전설을 노래하다 오늘의 전설은 1988년 KBS 가요대상 그리고 가수왕 골든디스크까지 3대 가요제를 모두 휩쓴 기록의 주인공입니다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트로트의 여왕 오늘의 전설 주현미입니다 88 KBS 가요대상의 주현미 양입니다 대상을 타령한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요대세전 최고 인기 가수 주현미 주현미씨 주현미 축하드립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늘 시간은 자정나마 새벽으로 가는데 아 그날 밤 만났던 사람 허허바다 세상에서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나에게 소원 주현미 슬리피 클레모 홍도야 웃지 마라 맞추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그대 가슴에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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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